안녕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컨설팅 이환보라고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분야, 외도,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료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야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아는 보험인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산에 6메가 완공을 했는데 추가로 두 개 분양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멋진 인생 태양광 분양 이야기의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하금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큰 6메가 단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 변경으로 하여 100kg짜리 두 개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맥 위쪽인데 2-24와 2-25번 두 개 분양하는 겁니다. 현지 답사를 엊그제 갔다 왔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위치하고 이 위치입니다. 약간의 벌목을 했던 형태도 있지만 여기에 기존에 설계 변경이 돼서 추가로 용량이 있고 개발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가 그치게 되면 바로 시봉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금 6메가 설치되어 있던 그 중에서 2차분 3.2메가 설치 완공했던 그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현장에서 찍었는데 현재는 사용전 검사를 받다 보니까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 뒤쪽 부분이 지금 태양광 설치 예정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한다면 이 펜스를 치우고 별도로 이 뒤에 개발 행위가 돼서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기존에 설치하면서 찍었던 사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대 모듈 420W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코나 인버터는 다스틱크를 사용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94.5kW인데 만약에 이것을 420W나 그 이상을 올린다면 98이나 99까지 올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하반기에 모듈이 나오게 되면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기 나와있지만 이쪽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